안녕하세요 이만홀 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른 아침부터 생각지도 못한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보내주신 예쁜 축하 메시지들 덕분에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고 이제 슬슬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 신나는 팩트 하나 24살이 다 된 시점에서 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제가 메시지함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오류가 많아서 제가 한 분 한 분께 답장을 드리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알림이 뜨는대로 모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영상을 남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토요일 보내주기를 바라면서 남은 주말도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그럼 다음에 어디서 만난다? 야임에서 만난다. 다음 주 수요일날 야임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 토요일 아닌데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도 푹 주무시면 더 달달한 꿈 꾸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이에요. 우리나라가 내 삶의 꿈 꾸시기 바랄게요. 뿅. 뿅. 어? 영상이요. 쓸먹마. 안녕히 주무요. 후추가 랄비를 통해서 오늘은 꽃에 감상하다가 만나요. 어제 보면